누구랑 친한거야? 누구? 양희님? 양희님은 그냥 가끔 같이해요 정말 가끔 아 그러니까 누구랑 친한거냐 냉동 나랑 루키? 난 아니야 난 두번밖에 안해봤어 강태그로 강태그로 양희님? 양희님 따로 팀 있다고 했잖아요 어? 그랬나? 아닌데? 팀 있는거 같은데? 어 팀 있다고 했어 그래서 뭐 거기 여자들도 많고 블라블라 막 그랬어 솔직히 고고우 난 삼덕 루키야 저 신혜님이 저 그분이지? 네 외국 외국여자랑 같이 커플 외국여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외국에 사는 한국여자 왜 사한여? 왜 사한여? 뭐라는거야 응 그래 혼자 잘 놀아 나 요즘에 신무시당해 그럴만하지 야 너 진짜 너는 반성해야돼 두팀 두팀 2-2 하나 2-1에 하나 3동에 하나 3동에 둘 3동에 셋 3동에 셋 3동에 셋 나랑 같은 짓으로 나 동사무소 난 도망가 동사무소로 갈께요 어 저기 어디 이상한데 하나 다시야 다시야 위협사격 다시야 섰어요 차고집에 다시야 섰어요 차고집에 나 교촌 시킴 아 안돼 왜 어부 시켜야지 그러면 빨간 맛 레드 컴보 이 집은 누가 들어갔다 왔나? 나 나 나 다 털었어 다 털었어 그쪽으로 따라갈께요 이 집은 누가 털었나? 안 털었어 아 정답 3동 3동 1명 아니면 2명 이니까 조심 1동 2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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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동인데 되게 가까운데 2-1 2-1 아니면 2 2-1 3봉이 안보여 동사무소 털었어요? 응 어 있지 않아 위치 내 앞집 저기 확인 이동? 해그샷 기절 3봉 3봉 기절 하나 더 하나는 어디? 온다 온다 그 집 길 건너오죠 살리러 간다 나도 헤드샷 맞았어 살리고 있어요 나 죽이러 온다 나 죽이러 온다 보이죠? 나이스 하나 더 트랙터 트랙터 오른쪽 트랙터 오른쪽 나이스 컷 나 살려라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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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살리고 내가 한 마리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이제 한 스쿼드 끝 여기 안에 하나 더 없었는데 왜왜왜왜왜왜 안 돼 안 돼 안 돼 총 안 꺼내고 있었어 아 좀 한번 가고 먹자 밥을 할께요 먹을거 좀 있어요 라면 라드 A.K 에이런 나간다고 카고팔 있다 내가 먹을까요 내가 먹을까요 어 왔다 큰길 나이스 나이스 담벼락 마무리 담벼락 앞에 두 마리 있어요 큰집에 한 마리 그리고 바로 담벼락 넘어온다 나이스 나무에 있는거 해결 좀 해 아 씨발 생각맞았어 그건 나인데? 샀다 여기 있다 큰집 어디? 개피 아 방향 방향 1층집 2층집 NW 왼쪽에 파란집 오케이 기준으로 저기 앞에 아 어 뭐야 PL 형은 뭐야 따라했는데? 뒤치게 뒤치게 양호 양호 어차피 이거 두 명 기절 자 뒤치게도 나왔어 PL 형들 바로 삼아 예 다킬 거기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니야 다 죽였어 아 M16을 먹어야 될까봐 나 왜요? M16 겁나 잘 맞아 M16 별로 안 맞던데 나 점사밖에 안되잖아 연사가 안되네 3점사 3점사가 4개야 탄성 맞추는게 좀 그지같아서 그렇지 바이트 형 시체는 털었니? 틀었 저걸로 아이고 여기 보정기 있어 형 카고팔 먹었죠? 아니 카고팔 내가 먹을래 먹으러 가야지 어디있어요 카고팔? 내가 먹어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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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버렸다 얘네밖에 없나? 얘네가 다 안가? 다 안가? 다 안가? 그러면 우리 딴 데 갑시다 P.L 형 시체는? 먹었어요? 응 맛있게 먹을거 없어 먹을거 없어 이제는 드디어 여기 마차 좀 털고 가야 되지 않겠니? 아뇨 딱히 털고 싶지 않아도 어디가 안 털렸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사람이 어? 카고팔 없어졌네? 나 카고팔 안 먹었는데? 나 여기있다 아니 대충 털고 갈까? 그러면? 대충 털고 가자 대충 털고 가자 나이스 왜? 앰프 먹었니? 4배 4배 난 8배 4배를 먹었을까? 소음기 소음기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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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지 오뎅뎅뎅 2백 값 봐 좀 보면 얘기죠 나도 아직 못 먹었어 어? SR 소음기다 어? SR 소음기다 어? SR 소음기다 어? SR 소음기다 먹었어 나만 나도 먹었어 우리 코칭키 좀 털고 가야겠다 파밍이 너무 안 됐어 요즘에는 스크츠가 잘 맞더라고 지금 진짜 아 이제 연장자 두 분을 버리고 와 야 이거 이래도 되나? 요즘에 바이트 형이 너무 빨리 죽어 두 분 다 소리 끄고 있다 헤드셋 우리한테 관심 1도 없어 응 버려졌어 피해량을 4끼 챙겨 먹었고 난 뭐 한 스파드 깨고 먹었어 아 M4 M4 없나? 와 카레 맛있다 스카라도 아 나 오늘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나오지 컴퓨터 바꿔요 이제 아 씨 바꿔야 되나? 오 씨 3동 다 안 털었지 2동 뭐야? 다 털렸어 아 2동 다 털렸다니까 1동 가야지 그럼 1동도 털렸는데? 네 1동 2동 다 털렸잖아 얘네가 근데 이거밖에 없어? 뭐가야? 애들이? AR에 M16밖에 없어 싸우느라 바꿨나 얘네가? 다 M16이야 M16 AK 카고 8 구상도 다 없었어 얘들 난 구상 많아요 여덟 개 있어 내놔 아니 세워드릴게 아니야 나 3개 있어 두 개만 줘 애 애매하게 털어놨다 얘네가 킥 들어 헐 대박 여기 3렙 가방 어디에요? 찍어줘요 형 8배도 있고 2층에 남는 거예요? 응 남는 거 자랑한 거 아니죠 방금? 아냐 남는 거 남는 거 나 있어 10 사이가 나 지금 카고 8 오케이 스크스 보면 말 좀 해줘요 형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벌써 무거워 아 5탄 7탄이 존나 많구나 나 5탄이 별로 없다 나도 5탄 딱 200발 나 5탄은 50발 M4 주면 생각해볼게 응 안줘요 스카라도 나와야 되는데 스카도 없어 아까 차고집 차 비어있던데 그 차 어디 숨겨놨잖아 숨겨놨어? 아 그 다시야 차 아까 끌고 오는 게 낫거든 다시야 그거 밑에 시공에서 끌고 온 거야 네 저쪽에 있어 어딘지 알겠어 차 빼보고 포칭키에 있는 그 뭐야 차고집 있지 안에 쟤는 안 되는 차고집 네 거기 쪽에서 섰어 섰어요? 응 빨딱 섰어 어떡해요 스카가 안 나온다 마사지? 뭐지? 어 진짜 총 없어 음심이 써야되나봐 나 봄 말했을게요 가자 자기장 온다 잠깐만 3배 좀 먹고 3배 좀 먹고 초밥집 가야되나? 1-1에 1집? 1-1 어 노란핑 2층 나니 나니? 우리 아재두 분은 죽으시더니 마이크 꺼버렸어 헤드셋이 다 벗어버리셨어 꿀딱 벗었어요? 응 그러신 듯 아싸 800 아 스크스 좀 나와라 아이씨 차 어딨어요? 차 그쪽 차고집에 있을거야 거기서 아까 마지막으로 섰으니까 그러니까 초록 초록이라고 말하는거에요? 2동 1 2-1동 2-1동 음 어디인지 알겠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섰어 나 초밥집 띔 와 카레 맛있다 밀타인딩인가 형 그러면 치킨오면 그냥 치킨 먹으러 갈거에요? 그럼 아 아 나 먹으면서 할건데 먹으면서 할 수 있을까? 난 젓가락으로 먹기 힘들어서 손으로 먹어요? 응 지지 비닐장갑 끼고 먹는다 왜? 지지 지지 그래도 지지 밥은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쌍수음기인데 없어 없어 차? 흰색다시야 없어? 차 어디서 났어 얘네 오 2-1 차고도 해 bande ing 어릴 수 있는 것 Janet 차고도 됐다 위에 버리고 아 저기있다 저기다 숨겨놨네 나 이 다리를 갈까 생각해요 어때요 어디 어? 어 거기? 폴? 나 초밥집 털고 있을게 픽어 모션 나가는 길이 있나 여기? 어 M4 좋았어 아 개머리판이 없네 아 씹 아 있구나 왜 운전이 미숙해서 이 뚝 필요한? 아뇨 필요없어 나이스 웬만한텐데 그냥 스크스만 먹으면 돼 여기 건너편 차고 좀 털어봐 안 털었어 어 저기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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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온다 형 어 X방향 이쪽으로 와? 아뇨 그냥 간다 저기로 간다 멀리 간다 이리 와요 그냥 초밥집 맞아 털어 스크스 나오면 어떡해 어디 초밥집 내 건너편 아니 자기장 오는데? 어 괜찮아 첫번째 자기장 아닌가? 두번째인가? 두번째 에이 뭐 두번째 자기장까지야 뭐 에보먼은 3자기장까지 버티잖아 어우 저쪽이 겁나 쏜다 다시야 넘어간 애들 어 2렙 2렙 있어? 오케이 2층 앰글 통정 2층 없어 가자 가자 난 다 먹었다 차요 운전 좀 도탁해 아이 저거야 레디전 앉아 음주운전 미안 음주운전이야 의 여사님 왜 이러시나 음주운전 어디까지가요? 샀소리 여기다시야? 여기 어디까지 가야지 저기에 사람이다 여기 사람있어 아아 이따가 가리비가 나요 여긴 그대로 가요 여기 둘까지 안에 고급 아멕보급 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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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패스 아무도 안 맞았나 본데 아직 나 703 아 이거 필요없다 나 이거 버릴거야 0 3? 응 다시야 온다 토핑 토핑 아 지나가네 또 온다 거기 어? 저거 먹는다 먹는다 있다 있다 오른쪽 오른쪽 오 아 스쿼드지? 두 명 기절이거든요 두 명 밖에 안 왔네 그러면 일단 내가 갔다 올게 헤어진다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? 어 왼쪽에도 있어 왼쪽 어디 왼쪽 집에도 있었어 총 날라왔어 안 가는게 날걸 저 한 명 내려온다 어디 킬 야 저기 2층 어디 2층 나 잘못 봤는데 카고 팔소리 날라왔다 딴 데다 파밍만 하고 와 먹을거면 좀 봐줘요 아 카고 팔있다 카고 팔 나 카고 팔 차야 우아지 차 전방에 차 내린다 탔다 내려 죽었어 집에 있다 집에 딴 데다 쟤 친구인가 봐 바로 사망이었어 저 집 앞에 집에 소음기 애니 방향 2층집 3층집 어 저 3층집으로 하나 뛴다 언덕으로 언덕에서 내려갔어 3층집 있어 어 3층집 있어 어 3층집 있어 야 그쪽으로 하나 간다 언덕 빼기 내려갔어 안보여 어 어 얘 쏘는데 쏜다 스크스 스크스 3층집인가 보다 어차피 냉동아 우리 가야된다 어 잠깐만요 쟤네 없애고 가야돼 어차피 3층집 보여 3층이 하나 2층이 하나 아 나 뒤에서도 쏜다 뒤에서도 쏜다 뒤에서 나 백업 못해줘 나 들어온다 양각이라 나 들어갈게 그만 너 그걸로 들어오면 양각 잡힌다 아 아 혼자 살아나봐 어디서 온거야 3층이랑 밑에 집 형 거기 얘기하는거였어요? 어 3층집 해변 해변이랑 3층집 3층집 하나 뛰었고 지금 루키 아저씨가 보고 있는 그 집? 어 나는 이건 줄 알았지 내 바로 앞에 집 거기도 있어가지고 야씨 차 어디갔어 다 있었어 다 양쪽에 됐어 5킬 먹었어 단면 한금만 펴고 올게요 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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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왜 안오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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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